뭐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지 아 몰라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결국은 제가 뭔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했어요 지윤이한테 좀 어찌 됐든 누가 봐도 지윤이한테 이제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형 말했는 것 같은데 이거? 항상 지윤씨가 눈물을 흘렸는데 태석씨가 우니까 지금 지윤씨 깜짝 놀랐어 어떡하지? 어떡해 아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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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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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떡해 너무 미안해서 안 올게 안 올게 아줌마 응? 응 응 미안해가지고 그래 괜찮아 미안해서 그래 네 안 올게 이제 여자도 남자의 눈물에 되게 약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진짜 진심 찐으로 미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안 올게 안 올게 안 올게 안 올게 나 맞았어 안 올게 난 못되게 해서 미안해 응? 아고 아... 지금 이것 다 있고 이렇게 막... 내 마음까지 그대로 나도 이거 다 란 걸 때 싸우고 나더니 더 단단해졌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되게 약하실 줄 알았는데 은근히 강인하시네요 오마이갓 우와 매드맥스 아니야 매드맥스 이거 되게 영화 센틋한 것 같은데요 다행이요? 저기 깃발 뭐야 체육장 분위기에서 좀 압도가 되더라고요 2억 9천 결혼전쟁 세 번째 미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100m에 달하는 직선 코스에는 타이어 타이어 맛? 원형 파이프 저 사이로 들어가야 돼 이거 뭐야? 평균대 진흙밭 등에 다양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격이네 진흙밭? 커플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쇠사슬로 묶은 채 쇠사슬로? 쇠사슬로?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 맞아? 너무 보이잖아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이었구나 보이질 않는 미래 이때 커플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대로 자신의 눈을 가려야 합니다 안 돼 진짜? 진짜 안 돼 눈을 가려야 합니다 미쳤다 저거 어떻게 가? 어떡해 그럼 어떻게 가? 진짜 서로 믿고 해야 되네 이거는 아무리 믿어도 이게 참 발이 안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앞이 안 보이면 아른이가 원래 눈 가리고 깜깜하고 계단 이런 거를 원래 무서워했어요 눈 뜬 상태로도 겁이 엄청 많이 났었나 봐요 아 어두운 곳에 무서워 보이지 않는 사랑은 총 6커플이 3커플씩 2조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각 조의 3커플 중에 가장 늦게 들어온 한 커플이 패배합니다 한 조에 한 커플씩 총 2커플이 그렇게 2팀 그리고 한석 씨까지 3팀이 데스매치 아 아 조 편성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진을 결정할 커플은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로 뽑힌 성치연 김혜리 커플입니다 야 이거 베네피 큰 거예요 대진 짜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구를 어느 팀을 뽑아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상민이를 뽑지 않을 거야 나라면 우리보다 못할 것 같은 팀을 두 팀을 골라야 되니까 어 슬기 언니 커플? 슬기 슬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체력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장신 커플은 어떻게 생각해? 장신 커플도 좀 악플이 있는 것 같아서 아련이가 태석이 있는 것 같아 지효 언니는 이제 처음에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 troph들을 flare 쫌 eta 너나나 터지거나 망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열없어 자 이제 만만한 팀을 골랐겠죠 1주에서 대결할 3꺼풀은 성치연 김혜리 커플 유현철 김슬기 커플 아, 최연장자? 김태석, 백지윤 커플입니다. 김태석, 백지윤 커플입니다. 자, 일단 약체로 꼽힌 거예요. 이제는 좀 약간 오기 아니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약물고 해야겠다? 어쩌지나, 어쩌지나. 감히 나를 뽑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보이지 않는 사랑.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커플은 쇠사슬을 허리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묶는구나. 이거 무거울 텐데. 어, 무게. 괜찮아, 진짜? 응. 네? 좀 꽉 매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꽉 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뭐 빨리 갈 수 있는 게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응. 아니, 내가 할게, 오빠. 어, 예민해, 예민해. 이전에 막 울던 지윤 씨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강인해졌어요. 뭔가 여전히. 처음에 봤을 때 막 리본 달고 등장해서. 네, 맞아, 맞아. 약간 귀엽고 병아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성장하고 있어, 뭔가. 각 커플은 안대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를 누가 할지도 중요하겠다. 와, 진짜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눈을 가려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 나 진짜 오빠가 믿고 갈 것 같아. 그래야지,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다. 와, 미쳤다. 그냥 깜깜한 밤인데? 여기도 지윤이가 가려네. 다 놀아. 자기가 가릴래? 아니. 내가 가려? 난 못해, 무서워. 겁이 많아. 발걸음도 못할 것 같아. 현철 씨가 가리나 봐요. 밑에까지 싹 가려졌네. 와, 쟤는 안 보이면 미치겠다. 근데 눈 가리면 무섭던데. 너무 무섭지. 나들어.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갈 수 있어, 자기야. 아, 완전 안 보인다고? 저러고 그냥. 아, 괜찮아, 믿어. 아직, 아직 타여. 이제 타여. 이제 타여.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 갈 수 있어, 자기야. 자기야. 아, 괜찮아, 믿어. 아직, 아직 타여. 이제 타여. 이제 타여. 올라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올라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안 보이는 순간 발을 못 뛰겠더라고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칠까 봐 두려움. 두렵지. 아무리 믿어도 이게 발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는 무서워서 아예 못 뛸 것 같아요. 뛴다, 뛴다. 저렇게 막 뛴다고? 뛴다. 자, 됐다, 됐다. 자, 됐다, 됐다. 자, 됐다, 됐다, 됐다. 이제 타여 들어갈 거야. 사이, 사이, 사이. 자, 됐다, 됐다, 됐다. 이제 타여 들어갈 거야. 사이, 사이, 사이. 올라갈 거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제 한 칸 넘을 거야. 한 칸 위로 올라갈 거야. 한 칸 위로 올라가고. 한 칸 위로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갈 거야, 천천히 내려갈 거야. 천천히 내려갈 거야. 천천히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오, 지유 씨 잘 간다. 위로, 위로. 괜찮아, 위로. 발레할 때 여자를 좀 가볍게 들고 이런 요령으로. 아... 그래, 갯벌 때도 약간 발레 기술 써가지고 3위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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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사이. 자, 이제 올라갈 거야, 올라가. 위로. 위로, 위로. 태석, 지윤 커플을 약체로 생각하고 꼽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됐어. 와,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가 높이가 머리가 닿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죠, 여기. 잘 숙여야 돼. 됐어, 숙여, 숙여, 됐어.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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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숙여, 숙여, 숙여. 숙여, 숙여. 오케이, 자기야. 괜찮아,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괜찮아, 넘어. 오케이, 내려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쭉쭉 뻗어, 뻗어, 뻗어. 뻗어, 뻗어. 사이 하나 났어. 둘이 되게 비슷해, 지금. 숙도 1. 파이프 들어갈 거야. 파이프, 머리 조심하고. 파이프를. 가, 가, 가. 우리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자기야, 괜찮아. 스피드보다는 조금 다치지 않게 천천히 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먼저 들어갈 거거든. 숙여, 숙여.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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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머리 다려, 머리 다려. 계속 가, 계속 가. 여기 발. 팍팍 싹 가면 돼?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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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숙여, 발. 오케이. 자, 숙여, 발. 있어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다시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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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오케이. 가. 야, 금방 쫓아왔어. 잠시만. 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평균 대회는 중간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떨어져 버리면 금방 잡혀요. 바로 위에 있거든. 오케이, 됐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앞으로, 앞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이제 평균 볼까? 오빠 다리 잡아줄게. 이리 와. 우리 가운데, 가운데 평균 공이야. 진짜 금방 쫓아온다, 두꺼풀. 오빠한테 기대, 오빠한테 기대면서. 자, 앞 가요. 자, 자. 자, 자. 사기야, 이제 올라갈 거야. 한 발 위로 올려. 오케이, 한 번 더, 괜찮아. 오케이. 쭉. 오케이, 아까대로. 오케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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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대로 올려. 오케이. 저 보여도 저렇게 빨리 못 갈 것 같은데. 앞서 내려. 오케이. 우와. 저거 진짜. 진흙밭. 여기. 진흙밭인데요, 이거. 바로. 누워, 누워, 누워. 누워. 기어 가. 그래, 전방이나. 기어 가. 쭉 다. 쭉 다. 쭉 다. 다 왔어. 마지막 진흙탕은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기어가라고. 작전 없다고 그냥.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퍼복이지. 헬딩해야겠다. 계속, 계속. 수고하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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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거의 옆에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혜리한테는 우리가 지금 1등하고 있다. 침착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좋은 전략이야. 자, 자. 우리 1등하고 있어. 가. 계속, 계속. 1등이야, 1등이야. 계속, 계속. 수고하자. 계속 가, 계속 가. 오빠한테 기대면서 가. 계속 가, 계속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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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런데 박빈이에요, 지금. 오케이, 아까 데려와. 오케이, 쭉, 쭉.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앞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니까 계속 오빠한테 캤죠. 주저하지 말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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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금만 더 가면 돼. 둘. 갈 수 있어, 곁기, 곁기. 내려와, 이제. 내려와. 셋. 내려봐. 아, 진흙타, 진흙타. 갈 거야. 진흙타에 기여서 갈 거야, 기여서 엎드려서. 자. 자기야, 포복, 포복, 포복. 오케이, 오케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흙타에 기여서 갈 거야, 기여서 엎드려서. 자, 도대와, 자. 팔 안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잘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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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케이, 잘했어. 업들여서 가야 돼. 뒤로 가? 오케이. 왜 누워? 왜 누워? 뒤로 가? 오케이. 슬기 씨는 기라고 했는데 현실 씨가 갑자기 엎드렸어요. 이게 더 빠를까? 후방이? 위로 위로 다리 위로. 쭉쭉 위로 위로. 오르마 오르마. 오르마. 우리 1등이야, 1등. 조심, 조심. 조금만 더. 해석 지훈, 해석 지훈. 나이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 지훈 씨가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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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을 처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진짜 100% 오빠 믿고 해가지고 오빠 때문에 이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약간. 제 스스로 너무 뿌듯했어요. 지훈이를 이렇게. 되게 기쁘게 해준 것 같아서. 마음속에 그 진짜 그. 응원해졌던. 모든 게 이제 터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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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벌어진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후방으로 가니까 약간 더뎌.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이게 기는 게 더 낫네요. 기어야 돼. 저는 혜리가 가는 길을 터지기 위해서 그물을 계속 위로 올려줄 테니까 혜리는 무조건 전력질주를 하고 나는 그 딜을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겠다는 작전을 세웠었어요. 거의 제자리 걸음이야. 방법 자체에 접근이 잘못됐어요. 제일 앞서가는 커플은 반대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웠던 전략하고 반대였어요. 한순간에 판단 미스가. 슬슬키야 올라왔어 이제. 원더 올라가야 일어서. 원더 올라가 우리 딜이야. 더 가? 더 가야 돼 자기야 내가 너무 못 따라갔어. 왠지야 괜찮아. 슬슬키 화이팅. 어디가? 아니야 그쪽 아니에요. 어디가 어디가? 슬슬키 화이팅. 슬슬키야 안돼 그쪽이 아니야. 아니야? 슬슬키야 미안해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됐어? 미안 오른쪽 오른쪽. 자 됐어. 자 혜리 킥발 잡아. 들어온. 오케이. 영수형 김혜리. 오케이. 됐어. 안 돼 부겨줘. 아니 왜 다들 도착한 거야. 저거 뭐 그런 미션에. 안 돼 부겨줘. 잘했어 오빠 믿었지? 벗겨줘 벗겨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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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이야 끝이야. 자 보이지 않는 사랑 1조. 김태석 백지윤 커플이 1위. 성치현 김혜리 커플이 2위입니다. 괜찮아, 됐어. 됐어? 우리 끝났어? 어디야?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현철, 김슬기 커플 데스매치 확정이에요. 패배 요인은 100% 다 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도전해보자는 그런 용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무섭다고 최선을 다 안 했지라는 생각에 좀 후회도 되고 슬기한테도 미안하고. 되게 창피했어요. 창피했어요. 자기가 눈 감으니까 딱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최연장자 커플 유현철, 김슬기 탈락입니다. 또 데스매치가요. 또 데스매치네. 되게 안쓰럽네. 아니 근데 눈을 가리면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어떻게 다들 저렇게 거침없이 잘 달리죠? 이게 또 바로 옆에 가장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렇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아니라